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피 악하도록 나의 마지막 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강불길을 만내네 내 삶을 미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강불길을 만내네 내 삶을 미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들시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의 각은혜 목사님하고 임피디님하고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은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상도 영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이 계획하고 을 꿈꾸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경령하는 성교 사역위에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피디를 축복하시고 임제집사를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